이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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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강인인! 라인 깨는 거 봐라 강인이 온사이드 이강인의 왼발 저각도에서도 골을 기록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 걸리나 했습니다만 좋았어요 아무튼 자 좋습니다 헤드업! 이강인! 6골 6도 미바시즌 와! 강인이라도 따라갔다 3D 오케이 네 이강인! 왜냐하면 이거는 박수 받으면서 나오게 할 거예요 홈에서 마요르카 예서의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강인 선수가 교체가 됩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 세리에아 트로피 세레머니 입장합니다 아 표정 밝아 이번 세리에아 최고 수비수의 영예를 아는 김민재 선수인데요 민재 오버랩 나왔지? 민재 오버랩 나왔지? 민재 나왔어? 나왔어 민재 나왔어! 김민재 김민재 민재! 야 그걸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네 이강인 선수 마요르카에서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마지막이죠 이미 모든 미디어도 다 얘기하고 있고 아기래 감독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커터널을 상대로 3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또 기분 좋게 도움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장식 잘했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하니까 그렇지 이런 선수를 어디가 안 원하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코너킥 상황이었는데 궤적 봐요 라리가 중계는 뭐 태틱 뭐 해가지고 전술적인 화면이라고 나오잖아 왼발의 궤적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약간 이제 아웃스윙이라고 그러잖아요 골대 반대쪽으로 휘어 들어가니까 그러면 골킥파가 못 나와 그다음에 이게 수비수가 또 거기서 경합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코페테가 가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강인 선수 이번 경기만 놓고 보면 두 번째 골을 만든 거고 어시스트 올 시즌 전체로 이강인 선수의 여섯 번째 어시스트 그러면 지금 여섯 골과 여섯 개 어시스트잖아요 공격 포인트 12개 아니 그러면 12개면 이거 다 한 거 아니야? 다 했지 마이올카에서 공격 2선에서 뛰면서 라리가 정도의 수준 높은 리그에서 한 시즌 10개 네 넘고 12개면 이거는 이강인 선수 할 거 다 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제 도움까지 기록을 했고 일단 좀 아시고 뭐? 아니 그 미리 약간 교체해줘 가지고 우리가 보는 그림은 길이 박수 막 하고 막 이강인 하는데 그 심판? 라오즈 라오즈 심판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네네네네네 카드 월드컵 때도 그렇고 라리가에서도 그렇고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막 열 몇 명씩 죽는 감독이잖아 막 그 감독이 오늘 마지막이었거든요 아 이강인 나오는데 심판을 비춰주냐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강인 선수가 거의 뭐 한 80분 넘어가지고 네 교체에서 나오면 마지막 경기라고 다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막 홈팬들이 박수 치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 싶었는데 응 갑자기 라오즈가 막 라오즈 마지막 경기에서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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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끝나고 울긴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카메라 그러니까 나가는 선들이나 아니면 나 스태프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라오즈를 한 번 안아주는 거 네 막 안아주니까 이강인 나가려고 그러는데 카메라 이렇게 하다가 어? 라오즈 라오즈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도 카메라가 아 나중에 이제 다 앉아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딱 앉아있는 이강인 네 보여주고 또 그런게 끝나니까 또 이강인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근데 마지막 끝나고 라오즈가 막 울어 또 또 울어 아니 그 심판은 너무 좀 자기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그래 나중에 은퇴 시기나 뭐 그런 거 할 때 그때 울면 되는 거 아니야 은퇴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진짜 거기서 막 꺾 꺾 꺾 우니까 약간 관종끼가 있으신 거 같기도 한데 근데 여하튼 라오즈도 뭐 이름값이 있는 심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었고 이강인 선수도 마유르카 유니폼을 입고 뛴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래서 아기레 감독이 경기 전에 인터뷰를 그렇게 했어요 어 이강인 선수가 팀에 남느냐 뭐 떴느냐 이거는 이미 내 손을 떠났다 아하 이런 이제 표현을 썼고 네 지금 매체들에서도 막 나오는 게 뭐였냐면 오늘 경기에 확실한 거는 마유르카 선수 중에 두 명은 마지막 경기가 분명하다 네 네 미드필더의 갈라레타 그리고 이제 이강인은 떠날 것이다 그러면서 둘이 떠나고 일부도 또 떠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면 어 이런 몇 명이 떠나면 한 다섯 명에서 일곱 명 정도를 대신 영입을 해가지고 마유르카를 리빌딩 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도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팀도 아틀레티콘 마드리드가 가장 지금은 적극적이고 오퍼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 또 일부 매체들은 뭐 다른 팀들도 많아요 네 지금 라리가의 일부 팀들도 있고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제 6월 중순에 이번 달 중순에 본격적으로 여름 이적 시장 등록 기간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여하튼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떠나는 것은 마유르카에 어찌 보면 이번 시즌에 아주 주요한 코어 라인의 해체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올 시즌 마유르카를 먹여 살렸던 것은 무리키와 이강인이잖아요 그렇죠 무리키는 15골과 3호시 그 다음에 이강인은 6골과 6개호시 네 근데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이강인 선수는 진짜 뭐라고 그러지 이제 좀 종합선물세트 보여줄 걸 다 보여주는 거 같아요 뭐 공격을 할 때 특유의 어떤 그 측면 쪽에서 빠져들어가서 탈압박하는 우리가 대표팀 같은 데서 보는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유의 어떤 턴에서 빠져나오는 탈압박 능력도 좋고 수비할 때 오늘 리커버리 수치도 상당하더라고요 골에 대해서 다시 소유권을 회복해내는 그 혹시 품모 한번 볼 수 있어요? 일단 평점은 얼마나 나왔어요? 평점이 이제 8.0입니다 이강인 8.0? 아 높다 거기서 몇 개 스탯들 리커버리 몇 개 나왔어요? 8 이게 리커버리 8회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소유에 대해서 8볼을 다시 가져왔다는 얘기인데 확실히 이강인 선수가 볼을 다시 되찾아오는 능력 기본적으로 볼을 갖고 있을 때 이 온 더 볼 볼을 갖고 드리블을 치고 사실 드리블에 대한 성공률이 이번 시즌 72%예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드리블 72% 여러분들 이거 별로 없는 거예요 거의 뭐 라리가 탑 수준이잖아요 실제로 지난번 1위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드리블도 이렇죠 패스 80%죠 경기단 키패스 1.5회인데 이런 공격적인 스탯도 있지만 볼을 뺏겼을 때 다시 볼을 소유권을 가져오는 이런 어떤 능력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시즌은 완전 달라진 이강인을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어요 36경기에서 라리가 기준 6골과 6개 어시스트인데 지난 시즌에 이강인 선수가 리그 기준으로 해서 30경기에서 1골 넣었어요 이번 시즌 6골이잖아 도움까지 합치면 12개 공격 포인트인데 그냥 이강인 선수의 라리가 통틀어서 한 시즌에 리그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었던 게 2골이에요 이번 시즌은 골도 6개 커리어 하이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서 이런 어떤 다양한 능력들을 검증해 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마요르카라고 하는 이제는 어쩌면 사실 좀 작은 둥지잖아 좀 더 큰 둥지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 포테는 더 터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자기의 어떤 그동안 조금 부족했던 혹은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올 시즌 확 보여주면서 커리어 하이를 쳤던 것처럼 또 더 넓은 둥지로 갔을 때 그게 라리가 내에서 옮기는 거건 리그를 아예 바꿔서 더 센 리그로 가는 거래 그랬을 때 이강인 선수가 또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가 상당히 기대를 되게 하는 최종전이었고 올 시즌이었다 지금 뭐 이적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 여름 또 좋은 판단을 할 것 같고요 이강인 선수 또 다음 시즌에 정말 좋은 팀에서 뛰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아 라오즈 주심 때문에 아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해갖고 이강인 막 이렇게 하는 거 했는데 그거 보려고 지금 새벽에 다 기다렸는데 자 그리고 아 이강인 선수도 이렇게 화려한 시즌을 보냈지만 김민재 아 그거 짧게 얘기하자고 김민재 오늘 이탈리아 세리아도 마지막 최종 경기 치렀잖아요 김민재 선수는 경고가 시즌 누적돼가지고 못 뛰었는데 당연히 이제 오늘 시상식이 있었잖아요 누가 시상식이 있었죠 하나는 최고의 수비수상을 받아서 경기전에 이제 흡의차 MVP였고 오시맨 공격수였고 그거 해가지고 이제 탁 상 받고 사진 찍는 장면이 있었고 다 경기 끝난 다음에는 트로피 세레머니 있었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걔네 이탈리아이들은 뭐 이렇게 앞에 말을 많이 하는 거야 빨리빨리 좀 하지 근데 정작 또 선수들이 들어오려고 했더니 암전한 거 봤어? 그 폭죽 보여주려고? 아니 주인공이 폭죽이야 선수야 아저씨 돈 많이 썼으니까 뭐 돈 쓴 거 티내려고 어 티내야지 근데 여하튼 딱 그거 하는데 김현재 선수가 딱 우승 트로피 그렇지 그렇지 딱 들어올리는데 약간 비현실적이지 않아? 우리나라 선수가 한 시즌만에 이탈리아 가가지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다는게 아 참 뒤에 이렇게 있다가 눈치들 보는거지 내가 언제 들어올리지? 그래서 오버랩 딱 나와서 들어올리더라고 일단 아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네네 경의로운 장면이에요 네 김민재 선수에게도 아무래도 좀 마지막이 아닐까 나폴리에서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 한번 정리해보죠 네 좋습니다